피부색을 리얼하게 그리기 19붙으로 큰 덩어리를 내주세요 붓꽃으로 형태를 봐주고 붓둥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물통을 쓸어서 잘 갖다 놓고 다시 붓꽃으로 형태를 좀 보아주고 붓둥으로 면을 바르고 또 붓꽃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붓은 구조 방향대로 그대로 가줍니다 붓 돌려서 물통을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눈썹에도 피부색을 올려주세요 넓게 그리고 물통 잘 끌고 와서 내려요 눈썹에도 피부색을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눈썹 밑에 뼈와 근육이 다 있으므로 약간 넉넉하게 발라줘도 돼요 눈 말아주고 붓꽃으로 이런 모양도 그려주세요 앞꼬리를 여기까지 그리지 말고 이렇게 애교살로 연결해요 여기도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말아주세요 안용근 눈이 움직이는 거는 눈에 라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니까 눈 모양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밑에 있는 근육을 그려준다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니까 처음 만든 한붓 비근근 두껍게 발라주시고 미간에 움직임이 많으니까 여기 움직임이 많죠 이마랑 눈이랑 사이에 있는 이 미간 붙들러서 붓꽃 모양으로 이렇게 붙들러서 붓꽃으로 붙들러서 붓을 돌리고 붓꽃으로 모양을 더 정리 코와 입 사이에 인중 성실하게 연결된 느낌으로 연결된 느낌으로 연결된 느낌이란 게 뭐냐면은 코 라인 뭐 입술 라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같이 그래서 코가 돌아가면 인중도 돌아가고 입술도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다 돌아간다는 거죠 다 같이 한 라인이라는 거죠 윈 입술의 그림자가 아린 입술 여기에 좀 드리워져 있고 코를 싸고 있는 비근근 근육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근육을 만들어준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입꼬리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입술 모양은 여기가 끝이지만 근육은 토까지 연결된 옆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움직이면 주변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넓은 면을 이렇게 붓등을 이용해서 첫번째 붓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첫번째 붓이 좀 연해졌어요 두번째 붓, 첫번째 붓으로 이만큼 그렸고 두번째 붓 모양대로 방향이 지나간다 물이 좀 많으니까 물을 잘 간수를 하면서 붓 돌려서 붓 끝을 활용하고 머리 밑에 그림자 미리 넉넉하게 발라놓고 거래카락의 두께가 있으니까 이마에 항상 그림자가 질 수 밖에 없어요 이 모델의 미간은 특히 좀 강하게 깊어요 붓 돌려서 붓꽃 활용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게 강해요 이게 선명해 미간 모양이에요 선명해요 한 번이면 눌려도 되겠죠 눈알 또 한 번 좀 눌려도 되죠 이마 더 돌려줍시다 같이 이렇게 돌려서요 관자놀이랑 눈 돌아가는 부분이라 광대뼈이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온 어 이 손은 광대뼈가 되게 강조됐어 모양대로 모양대로 원초적인 붓을 써주세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방향대로 눈에 점막 점막 눈에 점막 눈에 점막 눈에 점막 눈에 점막 돌려주고 애교살 덩어리 두께 만들어주고 애교살 덩어리 두께 만들어주고 광대뼈도 상당히 좀 강해요 여기 영상은 같이 돌아가죠 같이 돌아가 뭔가 큰 구조가 나오고 있지 세번째 붓 목뼈를 원기둥, 앞뒷는 목뼈 튼튼히 잡아주고 양옆에 흉쇄요돌근 잡아주고 약간 목뼈의 경계를 살짝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 방향이 전환이 되니까 여기가 가슴이 가슴 부분이랑 목이랑 방향이 전환이 되니까 이게 그냥 슝 내려오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구조 제가 이 색깔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또 가져야죠 이 색깔이 갈 수 있는 있는 부분들 또 가져와요 맨중도 늘려주세요 이거는 눈 밑에 여기 다크서클 부분이 색이 진짜 펄해요 틴트, 푸른 계열의 틴트를 이용해서 톤, 명도는 높은데 피부 색의 어떤 선명도 채도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밝잖아요 어둡진 않아요 근데 채도는 떨어지면서 풀은 촉촉한 느낌 반사가 이런 색으로 남자니까 여기 수염 어둡진 않아요 근데 색깔이 이런 색 이렇게 푸른 계열의 틴트 수염복 끌고 내려오고 물을 많이 썼지만 잘 끌고 내려오면 지저분하지 않아요 물을 많이 써야지 맑고 넓고 넓은 면을 오랫동안 넉넉하게 바를 수 있으니까 물, 붓은 물을 많이 써야 돼요 하지만 물동, 내려오는 물동을 잘 썰어내려서 더 넓게 발라주고 마지막 정리하고 계속 그거를 반복 붙은 그 모양대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굿 돌리고 굿 돌리고 같이 돌아간다 했죠? 같이 돌아간다 했죠? 이번에는 진한 붓으로 진한 붓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눈동자의 위치도 자리를 잡아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간다 했죠? 다시 돌아간다 했죠 다시 돌아간다 했죠? 달아주신 흡사 광대를 느끼면서 머리 외곽을 따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데까지 그리면 그게 외곽 정리예요. 보이는 데까지 그리면 따로 막 외곽 정리 다 따놓고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또 외곽 정리를 한다는 거. 촌스러운... 부심 머리 그리다가 남아서... 그렇지. 눈썹 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뼈를 그리는 거죠. 눈썹도 당연히 명암이. 여기랑... 여기가 어둡겠죠. 콧구멍도 공간이니까 여기가 어둡고 밑으로 열리겠죠. 빛과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간 제일 막혀있는 부분이 어둡고 여기가 어둡고 밑으로 빛이 들어가요. 여기서 도로용부질이 들어가서 묘사를 해도 되지만 어둡면을 한 번 더 돌아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아준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한두터치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그려주는 거예요. 붓둥 붓꽃 때로는 붓꽃 붓둥 붓둥 같은 톤을 찾아다니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저 찾고 손은 따라가요. 턱에 이용기라는 뼈, 이용기라는 뼈의 모양을 반듯하게 이 이목구비의 중심부에다가 딱 만들어놔야 돼요. 수염하고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이런 데도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밑에는 구조대로 깎는 건 아니니까 수염에 교란되지 말고 턱 모양을 찾아서 반듯하게 이렇게 쭉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어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한 바퀴 더 둘게요. 한 바퀴 둔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둔다, 돌아주는 거예요. 인중에도 색도 있고 톤도 다 있어요. 되게 밝지 않아요. 겁나서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쌍꺼풀 안에도 칠해주세요. 쌍꺼풀 안에 톤을 안 넣으면 쌍수한 것처럼 부어보여요. 쌍꺼풀에 담아둬요. 쌍꺼풀에 담아둬요. 쌍꺼풀에 담아둬요. 이렇게 해서 물붓 끝. 이제 드로잉 붓질로 묘사해주세요. 이렇게 이목구비 튀어나온 부분부터 묘사해주세요. 이렇게 붓을 물을 빼서 납득하게 만들어서 납득하게 만들면 이렇게 넓은 면도 나오고 이렇게 날카로운 거. 이렇게 날카로운 거는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넓다간 거는 면을 만들고 눈썹이 우렁차게 맞네요. 하지만 눈썹을 한 가닥 한 가닥 그리면서도 이 안에 이 볼륨들, 이 뼈를 느끼면서 뼈를 만들어주면서 털을 한 가닥 한 가닥 그려주세요. 드로잉 붓질의 제일 큰 매력은 한 붓으로 손의 힘 조절 한 붓이지만 손의 힘 조절로 강약을 만들어서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한 부분도 그릴 수 있고 이런 데에 되게 예민하게 밝은 부분도 힘을 조절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같이. 봐봐요. 지금 이 붓이 진한 것도 나아요. 근데 그거를 힘 조절해서 살살 연하게 하면은 연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덩어리가 물씬 물씬 더 잘라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결대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결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포물선으로도요. 그리고 반복해도 종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줄었잖아요. 대신 효과적으로 그 장점을 활용하려면 붓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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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요렇게 팍팍팍팍팍팍팍 돌려줘야 되나요?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대로 가다가 이렇게 결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대로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도 바꿔고 요렇게 바꿔고 요렇게도 바꿔고 요렇게 갈 수 있어요. 결대로 방향의 전환이 자유롭게 돼야 돼요. 캠저절과 방향의 전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필력을 만들어야 돼요. 진하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시작한 한 곳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방향을 요렇게 더 돌리고 되게 연한 것도 그리잖아요. 이렇게 진한 것도 그리고 바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붓 방향은 바로 눈 스톱으로 바꿔주세요. 안융군 눈을 싸고 있죠. 눈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드루잉 붓질 하니까 많이 뭔가 그쵸? 아직도 붓에 물감이 남았어요. 드루잉 붓질은 진짜 기가 막힌 붓질이에요. 근데 결대로 그리세요. 폭물손에 폭물손들 부담 없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결대로 그리다가 방향을 바로 전환시켰어요. 되게 부담 없이 사실적으로 변하는 그림이에요. 보통 보통으로 넓은 면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입술의 중간면도 발라주고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도 남아서 콧뚱 한번 발라줄게요. 뭔가 사실적인 느낌이 모락모락 나죠. 엄청 섬세한 것까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보이는 거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의지로 열정으로 각오로 그려도 돼요. 근데 보려면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하게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는 대상과 내 그림을 수도 없이 번갈아 가면서 봐야 돼요. 하체의 힘을 실어야지 상체가 힘을 받으니까 다리를 쩍벌해주고 다리를 꼬을 수가 없죠. 그런 안정감 없는 자세로 특히 이렇게 손에 손을 이렇게 섬세하게 강약 조절을 하고 힘 조절을 하고 방향을 돌릴 수가 있겠냐고요. 비근의 모양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뻔모성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더 사실적이겠죠. 사실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 결대로 빨리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결대로 빨리 그 결대로 그래서 그 결대로란 말은 아주 원초적이에요. 자기 손이 편한대로 터치러 가려고 하지 말고 눈이 보이는대로 손이 따라가요. 자기 손이 편한대로 가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좀 티가 나왔어요.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여기 주름이 있어요. 미간에 주름이 있죠. 인상을 많이 쓰면은 여기 주름이 생기죠. 이런 데는 물감의 두께도 얇게 해주세요. 이런 데는 이제 입체감이 제대로 나는 들어간 구조가 강한 데는 물감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이런 데는 물감의 두께도 좀 얇게 해주세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읽으면서 구조를 만들어줄 때는 그린다는 생각보다 만들어준다는 생각입니다. 로잉 붓질은 붓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붓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붓을 넉덩하게 만들어서 이 붓을 한 가닥 한 가닥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술에 잔 주름도 그릴 수 있어요. 번영을 돌려서 큰 주름도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조금 큰 덩어리도 만들어주고 반복해서 칠하면 톤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고 물론 이걸 보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과 귀는 절대 두꺼워지면 안 돼요. 얼굴이 두껍고 목과 귀는 들어가야 돼요. 뒤로. 이목구비와 연결선상의 가운데 목뼈 위치를 잘 잡아주고 들어가고 흉쇄유돌근 들어가고 흉쇄유돌근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 상당히 중요한 흉쇄유돌근 무거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초점을 살짝 초점이 살짝 풀리는 느낌으로 조금 외쳐도 되고 채드도 살짝 떨어뜨려주고 턱과 목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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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